안녕하세요 11월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 김갑선생님이 요즘에 예지력 이런 얘기 못하겠어 이문세 노래 중에 왜 가을이 오면 이런 노래 있잖아요 참 밝은 기분인데 정말 11월이 오면 이제 모든 일이 봄을 터지듯이 터지는 때 11월 12월 두 달 또는 그 이후까지 몇 달에 걸쳐 거대한 폭발이 날 것 같지 않습니까 박근혜 때도 그랬죠 그럼요 근데 여기 오는 택시 안에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내가 지금 용산에 있는 그 윤씨라면 무슨 생각을 할까 윤씨 아무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명태군 스캔들도 덮어버리고 맞아요 김건희 특검도 어떻게 무마시켜도 괜찮고 또 지지율도 좀 많이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을 중죄로 탁 해도 반발을 크게 못하는 사회 분위기도 만들고 모든 걸 읽어야 해결할 카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만 아 카드가 있다 카드가 있다면 뭘까요 전쟁 우크라이나다 전쟁 정치다 바로 바로 나오시네 우리 사전에 얘기한 거 없잖아요 전혀요 북한군 동해안과 관련해서 어쨌든 어쨌든 아주 절묘한 도발이라든지 뭐든지 그러니까 도박이죠 잘못되면 이건 완전히 전 국토가 망하는 건데 그걸로 모든 걸 덮으려는 기도를 할 것 같고 벌써 이제 국방부가 아니라 정보사 정보 개통에서 움직인다는 게 이게 정말 위험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해책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우리 추정이고 이걸 무슨 짓으로 전쟁 위기로 몰아가는 건 이제 큰 그림인데 그걸 무어로 구멍을 뚫을 것이냐 이제 그거고 그 앞에서는 우리는 이제 지금 앞에 열거한 모든 문제가 읽어야지 폭발적으로 다 맞춰 놓을 것 같고 그 상황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시점은 11월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특검 발의도 이제 한번 몰아붙이는데 이번에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얘기들을 민주당 쪽에서 많이 하고 그 반면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 선고죠 선고로 15일하고 20몇일인가 네 길을 팍 꺾어 놓는 거죠 야권 진보중향 이쪽에 길을 팍 꺾어 놓는 그런 행위들을 할 테고 하여간 그런 생각들을 머릿속에 복잡하게 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법원을 하여튼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해서 압박하겠죠 그러니까 박태균 의원인가요 민주당의 법관 출신 의원이 어젠가 하여튼 이런 데 나와서 얘기하는 걸 봤는데 우리 우리 나왔어요 절대 염려 없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신고법상 무죄다 뉴스 코멘터리 출연했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어서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 왜 그러세요 상식적인 법리로는 안 되는 거죠 여학생 일기장 뭐 무슨 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무슨 표창장을 위조했네 만해 갖고 4년을 때리는 사법체계에요 네 그러니까 합리적인 무슨 법률 논리로는 안 통한다는 걸 여지껏 경험을 했는데 지금도 또 법조 출신들의 국회의원들은 아 이건 법리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절대 이건 무죄가 납니다 이 소리를 하니까 답답한 거죠 억울한 누명이고 말도 안 되는 거고 법리적으로는 도대체 검찰의 기소가 말도 안 된다는 걸 누가 모릅니까 70년대에 계셨으니까 그때 학생이셨죠 네 유심판사 기억하시죠 아 그럼요 저도 재판 많이 다녔어요 그래요 이태복 씨 그 유명한 재판에 제 현장에 있었어요 대논 재판장과 이태복 잘들 모르실 텐데 그때 당시 아주 센 분으로 어마어마한 분으로 있었어요 이제 이때는 보건복지부 장관도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사법체계가 정교한 법리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지만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사실들 보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든 유심판사들이요 유심판사들 목소리가 정말 귀에도 안 들게 합니다 자기들도 창피하니까 옹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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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학생들 시위 좀 했다고 무조건 2년 뭐 1년 반 국보 국가보안법에 걸리면 무조건 3년 그쪽에서 박정희 의혹했다고 무조건 3년 집시법은 6개월에서부터 2년 그냥 부어빵으로 찍어내는 거죠 그 아무리 항의를 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때 양승태가 실질 유심판사에 합격한 국로를 세웠던 사람 그때 그 짓 했던 놈들이 다 출세했지 않습니까 대법관 대법원장하고 네 김기춘 맞아요 온갖 사건 조작해도 승승장구하는 게 이 세상이죠 아침부터 또 한탄 시작하네 웃음이 안 나는데 웃음이 나네요 이걸 헛웃음이라 그러나 그저 그때 우리 김광수 선생이 저한테 방송 나오셔서 나오는 사람한테마다 물어봐라 막 그랬잖아요 제가 나오는 사람마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환기시키는 거죠 얘기하고 걱정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뉴스 보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무죄 캠페인 한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다 해야 돼요 네 지금 우리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여론 압박 밖에 없는데 그렇죠 박근혜 때랑 지금이랑 참 많은 게 비교가 돼요 그때는 정당 정치권보다는 시민사회가 앞장서서 항쟁의 전면에 그쪽에 있었고 그다음에 메이저 언론사가 좀 밀고 갔고 처음에 JTBC가 터뜨리고 나중에 희한하게도 TV조선 측에서 물증을 더 뒷받침하고 사려고 이러면서 냈죠 근데 지금은 거의 비슷한데 조금씩 다른 게 일단 지금도 언론을 중심으로 터지는데 마이너 중심으로 터지죠 일단 뉴스토마토가 쏘아올린 거대한 공이죠 남자가 쏘아올린 공이요 명태균 사태가 뉴스토마토 기사에서 출발했는데 보통은 쏘도 묻혀버리거든요 네 근데 어떤 여러 가지 희한한 것이 물론 다들 언론인들도 느껴서 그럴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말을 보고 견디면서 그러니까 뉴스토마토 기사가 명태균 기사를 통해서 폭발이 점화되면서 지금 두 달 동안 우리가 부글부글부글하고 있는데 이 마이너 언론사 또는 뉴미디어라고 할까 이쪽에서 터뜨린 걸 레거시가 받으면서 일이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그 다음엔 거리의 시민항쟁으로 나타났던 박근혜 때와 달리 지금은 사람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온갖 화력을 집중하고 또 그걸 대행하는 유용화의 정치 생활정치 생활정치 같은 데서 온갖 것에서 지금 뭐라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도 뭐 한마디라도 보태면서 네 이 얘기를 또 옆 사람에게 말 안 통하는 맞아요 형님에게 동창에게 이웃에게 지금 말하면 그 여론조절 20%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네 누구에게라도 한마디라도 보태면서 거리 시위가 지금은 온라인 공간에서 스크럼을 짜고 대규모로 지금 모이고 또 모여가면서 네 네 현재 이제 10월 말을 맞이했고 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게 거창한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국가의 운명을 건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내 삶의 미래를 건 대투쟁의 앞에 있죠 정확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내 삶의 문제입니다 나의 삶의 문제 우리 가족의 삶의 문제 우리 미래 후손에 대한 삶의 문제 이게 지금 걸려 있습니다 누구나 알지만요 예 정치가 그리고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우리는 너무나 뼈저리게 알아요 딱 보면 알아요 북한과 삼성 북한은 저희 어머니는 황해도 해주 사람이고 아버지는 평안남도 강서 사람인데 다 전쟁통에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 내려왔는데 평생 돌아가신 분이 평생 하시던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 남한에 내려오니까 너무 촌스럽고 너무 못살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북한이 훨씬 잘 살았거든요 평양에서부터 물산이 들어와 북경에서 물산이 들어왔으니까 지금은 서방에서 오지만 어머니가 한 얘기가 치마 길이부터 얘기해요 서울 여자들은 너무 촌스럽게 치마를 무릎 아래까지 치렁치렁하고 살았대요 북한은 이미 세련됐던 거죠 그리고 70년 지나니까요 네 비교불가요 그렇지 그러면 북한 사람 남한 사람 뭐가 달라 똑같은 사람인데 정치 하나가 최빈국과 선진국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우리 경험했지 네 삼성 그 최고의 나라 저기가 이건 뭐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지만 지금 삼성 위기는 너무나 많이 지금 수근수근 얘기 되는데 그걸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얘기하시는 좀 점잖은 분들도 이건 거버넌스의 문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버넌스의 문제라는 게 경영사장 말고 결국은 이재용 문제라는 거죠 이재용 제발 3세 네 이재용의 경영판단 선택과 집중의 문제였다 라고 지배하게 됐는데 네 그만큼 우리 국가 삼성협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는 뭐 이건 지금 리더 하나 잘못 뽑아서 정말 나락으로 굴러떨어 주는 거를 모두 같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전쟁 정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게 전쟁 정치인데요 결국은 지금 이 문제 어떻게 비화될 것 같습니까 지금 모든 언론이 총동원돼서 미국발 외신 또 우크라이나발 외신 국정원과 이재용을 뿌려대는 걸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해요 어 아니 불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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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대전 뭐 이런 것보다도 전쟁급의 위기와 상호교전 상황이 계속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비슷하게 계속되는 상황 아이고 그냥 썩어 문드러져 가는 거거든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 그 상황이 계속 촉발될까봐 대단히 두렵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가난해지는 거니까 그렇죠 단기간에 가난해지는 거니까 하여간 이거는 이 계통의 안보, 군사, 외교, 국제외교 전문가들이 총동원돼서 목소리를 보태야 됩니다 맞아요 무인기 문제 전번에 한번 나오셔서 국정원이 아니냐 그렇게 김각수석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북한 당국이 무인기에 대한 백농도에서 떴다 그리고 개족과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국정원이 이거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강력한 그러니까 지금 시청하시는 분이나 저나 정보 수준이 똑같아요 제가 뭘 더 알겠습니까 다만 뭘 걱정하냐면 용산지휘부와 국방부가 차라리 일사불란하게 모의를 해서 일을 저질렀다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통제가 가능하니까 근데 국정원 레벨에서 여러 가지 커넥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뻥 저기서 뻥 이게 이러면 수습불가로 사태가 커져갈 수 있으니 더 염려다라는 굉장히 정교한 분석을 제가 들으면서 마음속의 걱정이 온 사방에서 이제 분쟁화 시키는 일의 한 조짐이 아닌가 뭐 염려가 되는데 제가 여기 심부 깊은 이해가 없어서 염려만 할 따름입니다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들춰본 모든 역사책에서 불행해지는 나라의 조짐은 바로 이런 거거든요 내치의 불안정을 왜 환으로 돌린다 하는 그 전형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 일은 크게 안 터졌어요 네 근데 이제 뭐 하나 빵빵 그 목전에 눈으로 쳐다보는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이 무력감 네 그런 걸 느끼죠 자 윤석열 지지율이 하여튼 19%를 기록했습니다 네 20%가 무너졌습니다 전화면접조사에 ARS조사에서 다 동일하게 나온 거 같은데요 지금 19%는 어딜 얘기하시는 거죠 여론조사꽃에서도 나온 거예요 꽃 네 여론조사꽃도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여론조사기관에 버금갑니다 네 그런데 여론조사기관이 많은데 지금 사람들이 갤럽에 너무 주목을 하게 됐죠 네 갤럽은 20% 20인데 뭐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앞에 일자가 붙는 거야 20대하고 다르다 하는 건데 벌써 떨어져 떨어졌을 것 같은데 그럼 또 이번 주 금요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은 오히려 회복 국면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가 그 흐름을 보면 전쟁 얘기를 워낙 많이 해왔고 네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오히려 보수층 결집으로 네 모아져 올 수도 있고 네 사실 지난주 발표에서 한 17% 쯤 됐었어요 아주 맞아요 사태가 좋은 건데 명태균도 아니고 뭐 여론조사가 뜻대로 뭐 그렇게 조작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네 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이 무엇에 주목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여론조사 지지율에 대단히 주목하게 된 사실은 맞죠 네 그리고 모든 지표가 지금 최저점을 찍고 있는 것도 맞죠 그러니까 갤럽이 일자를 찍고 다른 모든 여론조사도 이제 20%나 그 밑으로 돌게 되면 그건 가장 해피한 순간이에요 네 이 정권의 빠른 몰락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현재 가장 가장 눈앞에 가시적 수단은 여론조사 지지율에 의한 범국민적 환기 이 정권의 취약성에 대한 환기니까 저도 그래요 전화 모르는 번호 와도 무조건 맞습니다 무조건 하나라도 응답을 해 보려고 아 그러시래요 네 저는 왜 이렇게 저는 왜 이렇게 안 걸려요 한 번 온 적이 있었고 어때 그 헛되 꽃이 저한테 왔어요 꽂혀 버렸어요 네 그래서 응답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어떠한 여론조사건 우리 민주시민이라면 지금은 눈에 불을 키고 하루종일 아무리 일과가 바쁘고 장사하시는 분들 아무리 손님한테 물건 파는 와중이라도 여론조사 무조건 응답해야 됩니다 아 중요한 말씀 하셨네요 그럼요 지금 우리가 항쟁의 방법이 주말에 과문에 나와서 촛불 드는 그것만으로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게 잘 되지도 않고 네 근데 여론조사에 응답해서 여론 지지율이 바로 거기서 반영되는 것은 언론 보도 논조에요 그렇지 기성 언론들이 지금 논조가 확 바뀌고 있는게 여론 압박 때문에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뭘로 결과를 가져오느냐 여권의 내부 갈등이 격화되는 방향으로 바로 오겠죠 그리고 야권은 힘이 붙고 민주당은 항상 여론 눈치를 보다 보니 좀 더 단호한 조치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고 이게 서로 모든 것이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소위 한국의 오너그룹들 재벌 대기업들 뭐 등등 그렇죠 이 오너집단들도 딱 관망세로 돌아서서 야권을 돕지 않겠지 그러나 윤석열 이 지배체제에 대한 적극적 지원은 한 발 빼고 보겠죠 그렇죠 그들은 많은 수단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걸칠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럼요 네 분명히 걸치겠죠 그러면서 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무나 적극적 지원을 윤석열한테 하지 말자 뭐 그럴 때는 뭐 이재명 대표가 대한 상의 초대돼서 강연을 한다든지 전경영 회의에 초대된다든지 이게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네 그럼 속 모르는 사람들이 아 민주당 대표가 왜 저 재벌 모임에 가냐고 그러는데 가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을 다 때려 부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경제 부분에 관심이 많으니깐 많으시니깐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뉴스를 찾아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위협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게 1,300원대 아예 맺고 아예 맺고 지금 근데도 금융당국이나 한국은행이나 윤석열 정권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1,400원대는 잘 아시겠지만 완전히 이거는 한국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한국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1,100원대 이게 안정적인 환율 아닙니까 그게 2,021년도였어요 네 그게 1,400원이에요 하하하하 좀 이게 경제 근데 뭐 관심이 없으니까 윤석열은 전혀 자기 지출만 관심이 있나 관심보다도 못하는 거죠 속수무책이죠 대책도 방책도 없는 거고 이걸 어떻게든 컨트롤 하려면 근데 정부나 국가의 각 기관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얘들이 지금 움직입니까 그게 안 되는 거에요 보실만 하고 있는 거죠 꼼짝 않고 있는 거죠 역대 정권을 보면 제가 알고 있기는 청와대에서 그렇죠 비서실에서 수시로 관련 부처들 회의를 TF 회의를 하면서 그때 코로나 때 그랬고 그 회의를 하면서 그것이 각 부처로 전달되고 대통령한테 보고되고 대통령 메시지가 나오고 이런 시스템이 작동했거든요 이게 지금 전혀 없는 거죠 지금 이게 어떤 의원이든 누군지 기억은 안 나는데 국감장에서 기재부에 향해서 그 얘기하든요 막 피를 토하듯이 굉장히 격앙대에서 얘기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겠죠 우리 때는 말이에요 세수결선이 천억이나 이천억만 나도 죽는 줄 알았어요 난리가 나서 백방으로 뛰었는데 이건 몇십조의 세수결선을 내고도 천하태평입니다 이런 나라가 어딨냐고 한탄만 하면 끝이 없고요 이번 주 토요일날 민주당의 대대적인 장애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김강수 선생님도 민주당에서 집회를 하게 되면 전 국민이 다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될 때 지금은 관망했죠 몇 달 동안 우리가 지켜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1월이 오면이라는 의미가 되게 이상하게 명태균적으로 말하면 이 대기의 운항과 이렇게 관계가 있어요 근데 한국인들은 추워야 투표하고 추워야 입시 치르고 추워야 정권 바꿔요 그러네요 정말 항상 그래요 모든 중대한 일이 추워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일으켜요 그러면 먼저 불을 당겨야 되는데 11월이거든요 어느 임계증이 딱 나오면 막을 수 없는 대세로 확 가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게 다 미국이 뒤에서 조정하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게 너무나 명확히 입증이 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11월에 먼저 조국혁신당이 집회했는데 지난주에 대성공했죠 대성공했어요 그건 꼭 조국혁신당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집회를 필요로 해서 사람들이 나온 거죠 민주당 집회하고 그다음에 시민사회 집회하고 이게 이제 나중에 다 합쳐져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달궈 나갔는데 장소가 좀 안 좋긴 해요 저도 나가봤는데 서울역이 있으면 옆으로 휘어지는 곳에 육교 옆에 옹색한 데에요 아주 옹색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새가 몰리면 광화문 한복판으로 모이겠죠 그렇죠 아직은 아주 거기 있으면 굉장히 굉장히 궁색한 느낌이 들어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말에 집회하겠다는 것은 어떤 정치적 우도라고 보세요 우리 선생님 보시기에 아니 시민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이제는 모두가 결정적 타임을 향해서 갈 때입니다 이 신호죠 그러니까 총동원령이라는 게 민주당에 의해서 내려질 때가 있는데 아직 총동원령은 아니고 그건 아닌데 어쨌든 어쨌든 집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순서가 국감에서 폭로할 것은 많이 폭로를 했고 네 근데 이제 대중집회를 통해서 순서를 잘 밟았죠 섣불리 옛날 황교안이 하듯이 거리집회만 난리치면 고립되는데 지금은 고립되지 않죠 그 어젠가 보수 논객도 그 얘기하더만 진행자가 물어봐요 이재명 대표가 그 서울역 집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 보수 논객이 뭐 집회 할 수 있는 거죠 옛날 같으면 막 비난할 거 아닙니까 집회 할 수 있는 거죠 뭐 탄핵소추 발의 얘기도 국회에서 자꾸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제 그것도 같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는 거죠 탄핵소추 발의 타이밍은 이제 이 대표에게 맡겨야죠 맡겨야죠 정말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푸시할 순 있어요 그렇죠 네 조국 대표가 막 지장하잖아요 빨리 하자고 네 민주당에도 그러자는 의원들이 막 합시다 합시다 괜찮아요 막 합시다 합시다 요구를 해요 그러나 버튼을 누르는 거는 이 대표가 해야죠 네 그게 지도자의 결단인 건데 그때는 그러니까 뭐 괜히 한번 해보는 일이 될 순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건 되치기라는 건 무서운 거니까 적절한 타이밍을 이제 보고 있겠죠 하루하루 선생님 보시기에 우리는 이제 우리 세대는 이제 군부독재 정권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듣보잡 네 난데없는 검찰 정권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본질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속마음에 많이 품고 있는 생각인데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게 오해를 살까 봐 그래요 유 선생님이나 저나 군부 통치 시절을 너무나 생생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희가 소위 재수 안 하면 제가 77학번인데 재수 78학번이니까 네 박정희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을 때 대학을 들어갔으니 네 뭐 고등학교까지는 우리는 생명이었죠 뭐 세상이 뭔지 모르고 그냥 친구들하고 장난을 치고 놀았죠 대학 들어와서 이제 세상을 알았을 때 네 그때 전두환 때까지의 기억과 지금의 검찰 정권은 명확히 구분되는 점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그러니까 무도한 무도한 지배체제라는 점은 같아요 네 명확히 구분되는 점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군부독재 칭송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군인들의 특성이 있어요 자기들이 무지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갖고 이들이 최상급 인재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어요 특히 경제관료들 그렇죠 최상급 인재들을 최대한 긁어모은 다음에 이들을 때려 몰아서 자기들의 집권에 정당성이 없다는 것 때문에 후대타로 집권했다는 사실 때문에 실적을 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는 사실 이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 실적의 1순위는 물론 경제성장이고 그건 결과를 낳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군부 통치가 100% 나쁘기만 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왜 이들은 자기들이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정권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유일무이한 수단을 실적을 내는 걸로 봤어요 경제 경제다 이거지 그럼요 수출 물론 이들은 이제 빈부격차에 대해서는 큰 관심은 없었죠 네 그러나 적어도 다수의 중산층을 만든 건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중산층은 노태국 때 임금상수로 만들어진 건 사실이에요 이걸 뭐 자세히 들어가면 얘기는 하나도 복잡해요 총량적 국부를 늘리는 데는 분명한 성공이 있었잖아요 이건 왜냐 그들의 의지가 그렇게 작용을 했어요 나의 정당성을 실적으로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재를 등용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네들하고 뜻이 맞고 안 맞고 상관없어요 똑똑한 놈 잘 빠져 남독으로 시작해서 뭐 쟁쟁한 경제관료들은 뭐 잘잘잘잘잘잘 웰 만큼 많이 있죠 네 그리고 꼭 그 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바로 알 수 있죠 검찰 독재정권과 군부독재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검찰 독재는 검찰 정권은 국가적 실적을 내는 거에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지네들이 다 알아? 낼 도리도 없고 더구나 군인들은 자기네들이 천년만년 해먹을 줄 알았으니까 장기 비전을 간 국가사업이나 국가투자를 했는데 얘네들은 5년 임기는 거기까지는 알거든 5년 내 할 수 있는 건 해먹는 거다 해먹는 거다 실적에 대한 관심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또 옛날 비교를 하면 군부독재 시절에 대형 참사가 나면 이것들은 아래 것들 장관을 잘라서라도 약간 책임감을 느끼려고 하는 그거는 꼭 군인이라기보다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있긴 했지만 책임지는 자세는 알았어요 왜? 군인들은 그랬으니까 군인들은 명령 지휘 개통에서 상급 지휘라인이 책임져야 되고 옷 벗어야 되고 간방 가야 되는 걸 알았으니까 국가적 재난 참사가 벌어지거나 오늘 이태원 참사 2주기 어떻게 벌써 2주기 책임 지울려는 자세 정도는 있었잖아요 제가 자꾸 군부독재 찬양하네 그런 자세는 분명히 있었다고 우리가 봤으니까 알잖아요 상대 비교죠 지금 상대 비교 와 검사 이것들은 이건 쥐새끼들이네 다 맨 아래 맨 말단에다 책임을 돌리거나 아예 아무 책임도 안 지게 하거나 빠져나가네 그러니까 너무 나빠요 지금의 검사 통치는 나빠도 너무 나빠요 인간의 사악함에 최정점을 극한을 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정말 미치겠어요 인간은 양면이 있어요 사악한 자기 이권치구도 있지만 또 사회적이나 인간의 도덕심에 대한 어느 것이 발휘되느냐인데 내 안에 있는 가장 더러운 찌꺼기를 온몸에 똥처럼 바르고 이것들이 대통령, 장관, 기관장, 부서장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 그걸 지금 눈에 보고 있는 거예요 저것들도 한때는 꿈만은 청년이었을 테고 한때는 정의로운 검사의 꿈을 꿨을 거라고 그런데 그 조직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바로 알아버리는 거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장 더러운 방법으로 검찰 생활을 했고 지금은 집권 세례가 일원이 돼서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통치그룹의 일원이 되면서 아, 내가 지위를 가졌을 때 100억, 200억 빼먹어서 만년 세세 사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구나를 선배를 통해서 배웠거든요 자기 윗대, 한참 윗대 모든 사악한 검사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민주 정권이 들었어도 김대중이 정권을 잡고 노무현이 정권을 잡아도 그 재산 하나도 건드려주는 것 없이 만년 세세 최상충부에서 그런 혼맥, 인맥 싸우면서 최고를 누리는 걸 봤으니까 이것들의 이런 체험 때문에 설사 마음 한 구석에 아무리 더러운 수치스러운 게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것들은 가장 더러운 짓을 해서 한몫 챙기는 게 최선이구나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게 있잖아요 똥검사 생각나세요? 똥검사? 검사 시절에 이성윤 의원이 폭로한 거예요 회식하다가 벽에다 똥 바르고 똥 싸고 했다는 거예요 나 그거 너무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간다니까 왜 저 짓을 하는지 인간으로서 지들도 얼마나 사악한 수사 조작을 하고 얼마나 사악한 이권축을 하는지를 지들도 아니니까 술 마실 때 개가 돼서 미쳐버려야 된다고 똥 바르고 개가 돼서 미쳐버려야 사람이니까 그나마 좀 된다고 신발에다 폭탄조 섞어서 술 먹고 개가 돼야만 견디는 그런 일종의 뭐라고 그럽니까 어떤 자해적 발악을 해야 정서적 긴장을 유지하는 자해적 발악 정확한 용어 같은 그런 게 있다고요 이것들이 하여튼 집권을 해버렸네 아휴 현안 얘기는 없이 항상 붕 뜨는 얘기만 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현안입니다 결국은 저에게 좀 간단히 하실까요 이건 현직 명예 퇴직 아니 명예가 아니죠 정년퇴직하는 교수가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동국대학에 윤석열의 훈장을 검찰공학의 우두머리 수장의 훈장을 받을 수가 없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도 계속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피하지 않고 이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이 이제 많은 사람의 마음을 대변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 훈장 이 증서에 대통령 윤석열 써있는 거 못 견디겠다 못 견디겠다 좀 디테일로 들어가면 그냥 대통령 이러만 써도 받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왜 윤석열 자 들어가냐 이거지 제 처제가 대통령 훈장인지 뭐 받은 게 있어요 증서가 이렇게 벽에 걸려있어서 처가 읽으면 근데 우리 장인이 일생 김대중을 가장 원수로 생각하고 살아온 이북 출신자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 김대중이 딱 써있는 그 증서가 너무 큰 거였거든요 거의 돌아버리려고 하시는 거야 너무 괴로운 거야 자기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그 증서를 네 딸이 그렇게 명예로운 걸 받았으니 벽에 걸고 누시고 막 굉장히 괴로워 하시는 게 내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 인천대 교수님은 사실은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분이 뭐 훌륭하셔서 그렇지만 네 적어도 은퇴에 따른 명예 장이니까 지금 65세쯤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대단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은퇴하는 이 새끼들아 야 이 새끼들아 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꼴통 태극기도 세상에 있어 그 나이에 그렇지만 정신 바로 베긴 사람들도 있다고 정신 바로 베긴 자들은 인천대 교수 이분의 이런 행동을 용기 있다고 칭송하지 말고 자기도 그러라고 왜냐하면 그런다고 감옥 가지는 않잖아 그렇지 훈장 따라 뭐 한 달에 뭐 얼마 연금 지급 뭐 그 거부해서 좀 손해는 오겠죠 근데 그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전대학 교수들이 훈장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해야죠 네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맞아요 지금 60대들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누린 인간들이에요 그렇지 왜냐하면 최빈국의 선진국까지를 눈뜨고 봤으니까 우리 윗대는 나이가 너무 많으면 2000년대부터 시작되는 디지털 문명 전환에 적응을 못했으니까 그걸 못 누린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젊은 애들은 이미 부강한 나라에서 살았으니까 감동이 없어 네 우리나라가 월드컵 축구 우승을 해도 별로 감동 못해요 왜 2002년 체험이 너무 커서 그런 거라고 근데 지금의 60대들이 경험한 이 세상은요 인류가 이런 경험을 못해 봤을 거예요 왜냐 지금 선진국들은 한 2, 300년 걸쳐서 성장을 했잖아요 우리 5, 60년 동안 빵 올라온 나라 이런 체험을 누가 해 지구상에 근데 그 수해 그 혜택을 다 본 게 60대라고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그 혜택에 대한 돌려올 걸로 재산 내놔라 기부해라 헌신해놔라 이런 말은 못하겠어요 네 그러나 훈장 거부에 준하는 그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그 정도 행동은 해야지 대단한 거 아니라고요 당연히 현직에 있을 때 좀 싸웠어야 되는데 말이야 뭐 좀 어렵죠 적어도 은퇴하면서 대통령 훈장을 못 박혀서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여하튼 뭐 기분 좋았어 이훈장 자네나 가지게 아주 일갈이었어 이거는 이런 이제 전국에 퇴직하는 교수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다 이거를 말이죠 요즘에 그 뭡니까 뭐 꼬리달기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확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그 한일 관계나 한중 관계에 역사 문제가 걸려있는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동부가 역사재단이나 한국학중앙연구소나 하여튼 여기에 정말 희한한 뉴라이트들이 이제 윗댕아리에 앉혔잖아요 거기서 오래 재직하신 분들 예 박사사를 거기서 하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진짜 존경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 예 죄송하지만 그분들 중에 누가 용기 있게 자리를 박차면서 목소리를 좀 낼 수는 없을까 그 파급력이 크거든요 이건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인간의 생계가 달린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건 알죠 그러나 그런 목소리 내는 그게 꼭 무슨 투사여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의 역사적 지식과 소신과 신념이 바탕이 돼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 자존감과 존엄감이죠 그러니까 그분 중에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있겠지만 꽤 살만한 분들도 있거든요 하루에 만 원만 쓰고도 살 수 있잖아요 은행이나 주식에 조금만 있으면 견딜 생각하고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좀 더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 사회의 수준을 말하는 거거든 수준을 그러니까 소위 기득권이라는 게 꼭 돈 많은 재벌만 말하는 게 아니고 고학력에 그런 연구원 박사급 연구원이나 뭐 교수나 뭐 하여튼 등등이 다 기득권이거든요 이들 중에 지금 목소리가 너무 약해요 이들도 문제의식은 다 느끼는 거 같아 보면 지금 전 국민이 통일돼 있거든요 윤석열의 공인데 제일 요즘에 센 욕이 윤석열 스럽다 누구하고 만나도 정치 토론이 요새는 불편한 적이 없어요 반대하는 놈이 없거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바로 어느 상가집 가서 떠들어도 다 같이 만장일치로 동의하지 반대하는 인간이 다 없어지지 입 못 열죠 그러면 사회적 목소리를 좀 더 냈으면 좋겠고요 그게 바로 저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뭘 희생할래인데 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보는데 이렇게 목소리 드높이는 거 하고 고소당하는 거 아주 고소 때문에 죽겠습니다 많이 나가셨어요? 그럼요 변호사비 생각하면 끔찍해요 변호사비가요 그냥 기본으로 나가는 게 500이에요 근데 형사를 당하면 제가 옛날에 김기춘한테 소송 당했을 때 그래요? 네 그때 고생 되게 많았어요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하도 많으니까 기억 못 하시죠 민변에서 무슨 공익 자금이 있대요 그래서 형사는 내주더라고 근데 민사에 똥 걸었거든 김기춘이가 그건 내가 변호사님이 내야지 근데 그 금액이 장난이 아니에요 최전대도 그때는 최 불기소로 어떻게 해결을 봤어요 제가 좀 쪽팔리는 일을 했지 게시판에다가 쓴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재판 들어가면요 내 쳐도 말도 안 되는 거 해서 완전 승소를 하긴 했는데 2천몇백 들더라고 한 건으로 2년 반 3년 가까이 걸리고 계속 불려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송을 무서워하는 거긴 하죠 근데 뭐 또 걸리면 걸어 걸라고 내가 뭐 시간도 많고 방송도 못 나와도 되고 남대로 하라지 우리 선생님 나오셨을 때 제가 그걸 못 여쭤봤어요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문제 5.18 광주항쟁과 제주 4.3항쟁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지만 일단은 소년이 온다 그리고 작별하지 않는다 이것이 또 윤석열 정권에서 노벨문학상 5.18과 4.3항쟁을 아니 뭐 그건 공교로운 건데 제가 평생 그 한강에 한강하고도 인터뷰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런 거 하면서 살던 사람인데 갑자기 지금은 윤석열 때문에 이런 얘기 하면서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가 네 근데 이제 다 아실 얘기에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를 보는데 그걸 평가하는 3개 지표를 봐야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뭐가 선진국이냐를 보는 거예요 하나는 당연히 경제력을 보죠 또 하나가 당연히 국방력을 보죠 군사수 이 두 가지 이게 빠져있는 강대국이나 선진국은 존재하지 않아요 강대국과 선진국은 좀 다른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나머지 하나 나머지 하나가 뭐냐 문화적 영향력 소위 소프트 파워에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소프트 파워에요 중국이 넘버 2의 나라고 선진국은 아니라 엄청난 강대국이에요 근데 소프트 파워 안되는 거야 왜? 사상통제를 하니까 그렇잖아요 유튜브도 무슨 넷플릭스도 못 들어가고 지들끼리 다친 세계에서 노니까 저는 중국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 중국은 우리 앞으로도 백년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나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사상통제가 있는 나라에서는 문화적 소프트 파워의 확산이라는 게 불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무도해도 그래도 2년반밖에 안 됐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K자 붙은 문화의 융성이에요 근데 K자 붙은 문화의 융성의 제일 아쉬운 점이 뭐냐 대중문화에 치중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역사 시기를 이렇게 길게 보면요 한 300년 정도의 근대라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은 옛날과 똑같은 줄 아는데 100년 전에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2000년 전 인간은 사실 다른 종류에 가까울 정도로 다른 거예요 다른 거라고 어떻게 길게 설명하겠어요 사랑한다 이것도 근대발명품이라고 제 주장이 아니라 보드리아르의 그 유명한 책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사랑이 없었어? 네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없었던 거예요 다른 거예요 또 성행위, 에로티시즘이 근대의 유명한 발명품이에요 생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쾌락을 목적으로 하는 긴 성행위 시간 20분에서 1시간 이거는 근대의 발명품이에요 이 모든 이유가 뭐냐 근대의 가장 큰 발명품이요 증기기관이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개인이에요 자아 나라는 존재가 근대에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근대 이전은 거대한 전체의 하나였어요 그래서 순장, 왕이 죽었을 때 돌보던 사람 300명을 땅에 묻어도 기꺼이 죽는 거예요 나라는 개체로 존재하는 게 아닐까 나의 욕망, 나의 기쁨, 나의 슬픔, 나의 재산 이 각도로 생각하는 관념이 없었으니까 근데 얘가 또 이렇게 아닙니다. 문화 얘기하다가 한강 얘기하다가 근대라는 게 자아의 어떻게 보면 확장이죠 나라는 것으로 세상을 보는 게 쭉 근대 이후에 역사가 흘러왔잖아요 근데 그중에 이제 왕정에서, 귀족정에서, 고아정에서 거치는 동안에 쭉 성장하는 게 있다면 지난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 밀레니얼 이후에 20여 년, 30여 년을 향해 가는 이 시기는 가장 폭발적인 대중의 성장기예요 매스, 대중의 성장기 이전에는 엘리트의 시대였고 엘리트 이전에는 권력의 시대였고 다 이게 바뀌는 겁니다 근데 대중의 성장이 지난 20여 년 동안 있었던 배경은 뭐냐 디지털 전환이에요 누구나 바로 접속하는 거 그러니까 탈근대라고 하는 포스트 모던즘의 핵심이 중심부가 존재하지 않아요 전체를 통과하는 다들 흩어져서 각계로 방사선으로 재산이 돌아가거든요 그 방사선에 뭐가 놓여 있느냐 흩어진 다수의 대중이 존재하고 그것은 빠른 속도로 3차원의 한계 시간, 공간 이거의 한계를 그냥 다 넘어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관계는 과거는 저장되고 현재는 눈앞에서 바로 동영상으로 볼 수 있고 미래는 시뮬레이션 되는 세상이 바로 오니까 다른 3차원을 극복한 세상이 오는데 그게 대중의 성장, 디지털라이제이션과 바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네 이 시기에 가장 가장 디지털라이제이션의 대중성장에 폭발적인 수혜와 콘텐츠를 제공한 게 코리안입니다 K컬처가 그거라고요 K컬처 핵심이 디지털 전환, 대중의 성장 그것의 콘텐츠 제공 이게 K컬처예요 네 근데 왜 아쉽다고 그러느냐 세상은 대중의 소비 대중의 욕마 이것만으로 돌아가지는 않거든 소위 본격 문화라고 부르는 소위 창조성을 극한대로 갖고 있는 깊이의 세계는 존재하거든요 이게 과학기술로 말하자면 원천기술 같은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아까 아쉬움을 느끼는데 하나는 인문학이고 하나는 기초과학 이 두 분야죠 와 그런데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건요 네 K-POP, K-푸드, K-드라마의 융성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가 가장 소중히 하는 인문학적 토양의 핵심이 문학인데 우리가 문학과 예술은 조금 구분하는 거예요 문학과 예술에서 예술의 대중 예술의 부분에서 아주 활발했는데 인문학에 포함되거나 하여튼 이 문학 영역에서 뭐 노벨상이 뭐 대수야 뭐 이런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가보 같은 소리고 실제로 아직 그래도 최상의 권위를 갖고 있는데 아시아에 줄 차례가 왔는데 중국에 중국에 뻑척지근한 사람이 있어 일본엔 말할 것도 없이 무라카미 하루끼가 있어 그걸 제끼고 왜 한국에 줬냐고 그거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줄만하다고 여겼거든 이건 아무리 봐도 K-컬처의 융성이라는 걸 보면 그들도 아는 거죠 코리아는 이제 디저브드라는 영어 있잖아요 자격이 있다 자격만큼 우린 대접을 못 받고 사는 나라거든요 해외 언론은 아직도 일본 중국 언급되는 만큼 우리 아니잖아요 그만큼 미얀마 같은 나라였고 근데 K-컬처 융성 이후에 하여튼 K-POP이 그래미상을 못 하거든요 그래미상은 뭐 따지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미상 거기에 못 미친다고 여기는 거예요 질이 낮다고 본 거죠 노벨문학상도 마찬가지 판단을 했다면 못 받았겠죠 아니에요 K-컬처 융성에 대해서 이게 지구촌에서 한 활력적 요소라고 본 겁니다 활력적 요소 근데 만약에 지구촌의 활력적 요소로 아시아 아시아 중에 코리아의 K-컬처에 주목을 해서 그래 노벨문학상을 줘 했다면 제가 보기엔 당연히 황석이 형한테 돌아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노벨문학상은 세 가지 기본 기준이 있어요 평생에 걸친 업적 평화에 대한 기억 자국민에게서 받은 사랑 광범위한 대중 유명하지 않으면 안 줘요 자국민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그게 완벽하게 다 충족되는 게 황석형이에요 근데 그보다는 훨씬 연저도 짧고 대중성도 떨어지는 한강에게 좋다 이건 뭘까 미래가치에 평가해 준 겁니다 한국은 미래라고 그들이 본 거예요 과거에 지난 50년 60년에 걸친 실적에 대한 상을 주던 게 원래 노벨문학상의 관행인데 그쪽들이 판단을 다르게 해서 아니야 한국 쪽에 상을 주기로 해 사실 이건 제 추리가 맞을 텐데 한강이 먼저 떠오른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한강은 모르는 사람 아니 알아도 북화상 탔으니까 알아도 유력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대신 코리아에 지기로 해 그러면 수상위원회가 각종 정보를 취합했을 때 코리아는 황석형이 너무나 유력하지 그게 상식적이라면 근데 아니야 한국은 미래를 앞당겨 사는 나라 아니야 젊은 세대에게 주어야 돼 그들이 5.18, 4.3에 깊이 있는 이해가 있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기본 취지는 써마리로 봤겠지만 어쨌든 그리저리 해서 한강에 지게 된 건데 모든 점이 좋아요 황석형 선생을 저는 좋아해 그러나 한강이 받은 게 훨씬 좋아 그리고 노벨문학상을 왜 우습게 알아 바보들이야 아직 어마어마한 게 있어 그 상을 받으면 예컨대 아카데미 작품상 받는 거야 우리는 했잖아요 봉준호가 했잖아 그래미상 올해 음악상 받는 거야 그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멀었어 근데 이제 로제 아파트는 그건 아니야 음악적 성격이 히트는 순위로 많이 올라가겠지만 그런 식의 서구권에서 인정해주는 권위를 무시한다면 바보예요 우리는 이미 서방권이에요 그걸 부정하지 말아요 네 북한은 동국권이었고 남한은 서구권인 거예요 그렇지 경제나 문화 영토가 그렇다고 괜히 사대지 운운하지 마시고 우리는 서방권인데 서방권이 가장 높이 평가하고 인정하는 것을 그것도 아시아 우리나라가 뻑 가서 먹는 것은 엄청난 거라니까요 노벨문학상을 나는 우리는 내승전에 한국인이 받으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래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20대 때 나라에서 돈 엄청 투자해서 노벨상 하기 위한 위원회 만들어 돈 때려부었거든요 그거 스스로 자포자기한 거 아세요 그 돈을 받는 위원들이 그래요 노벨상 못하는 이유가 뭐냐 번역이 안 돼서다 번역을 하기 위해서 최후의 삽국을 모셨는데 그때 한 위원이 이걸 내세운 거예요 미당 서정주에 화사라는 시가 있어요 꽃뱀이죠 첫 귀전이 뭐예요 사향 박하의 뒤안길이다 이걸 번역해 보세요 불가능 불가능 그걸 포기했다는 게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때 나라에서 돈을 엄청 마련을 했는데 불가능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포기했다는 게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 넘어갔죠 기다리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훨씬 더 우리 김갑수 선생님의 탤런트가 커리어가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 우울한 시국에 왜 제가 갑자기 신이 났죠 고맙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ouche 손님들 한글자막 by 한효정